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휴전협상 논의와 관련해 상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 직전이라는 보도는 부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 23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예비협상은 건설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이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카이로에 있다며 주말 동안에 더 많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거비 보좌관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함께 참여해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